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예제 파일 불러오신 다음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B 구축 문제에서는 3문항이 출제가 되죠.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가 4, 5, 20점,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시거나 조회 속성 작업하시는 5점, 그 다음에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 5점입니다.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교재 참조하셔서 예제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불러오셨다면 첫 번째 수강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수강생 테이블의 수강생 코드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0 숫자 반자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하면요. 자동으로요. 0 숫자 반자로 바뀌어서 한영키 누르는 작업 없이 입력될 수 있도록요. imn 모드에 현재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목록 단추 누르셔서요. 제 화면이 좀 안 보이네요. 0 숫자 반자 선택하시면 돼요. 0 숫자 반자로 선택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수강생 테이블은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니까 저장 한번 하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강좌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강좌 코드는 반드시 네 자로 입력되도록 글자 수가 네 글자예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좌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오셔서 글자 수는 네 글자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겠습니다. 라고요. 함수 글자 수를 세워준 함수가 있습니다. len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현재 필드 강좌 코드라고 입력하고요. 그 값이 4와 같다 라고 작성하는 겁니다. 글꼴을 살짝 크게 함수 이름은 len 입력하시고요. 강좌 코드의 필드에 글자 수를 세웠을 때 네 글자입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 다음은 강좌 테이블도 저장 한번 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보이는 겁니다. 예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수강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수강내역 테이블의 맨 끝에 등록일 필드를 추가한 후 맨 끝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비고 필드 아래에다가 등록일 필드를 추가하겠다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등록일 그 다음 등록일 필드를 추가한 후에 날짜 데이터가 5월 5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등록일은 날짜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요. 날짜 시간을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형식 속성에 와서요. 5월 5일 월을 두 글자로 표시하겠습니다. mm월 dd1 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입력하시면 통화기호처럼 표시가 돼요. 우리는 그냥 문제 제시된 형식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강내역 테이블의 납부일과 미나백 필드에 새 레코드 추가시 기본적으로 납부액 필드 선택하시고 기본적으로 0이 입력되도록 0 입력하시고요. 미나백 필드를 선택하시고 기본값을 0으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수강내역 테이블의 비고필드는 255자 이하의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5자는 긴 텍스트가 아니라 짧은 텍스트 255까지가 짧은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짧은 텍스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 필드 크기를 255라고 입력합니다. 네 다음은 저장 한번 하시고요. 어 네 지금 데이터 형식을 바꿨기 때문에 긴 텍스트에서 짧은 텍스트로 바꿨기 때문에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이고요. 예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누르시면 첫 번째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수강생 정보점 텍스트 파일을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행은 필드고 심표로 구분되어 있고 테이블의 이름은 추가 수강생 정보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액세스 기본키를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거라서요. 위쪽에 외부 데이터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기 미 연결에 텍스트 파일을 클릭 한번 하시고요. 가져올 데이터 찾아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 가셔서 데이터를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저는 C드라이브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상설 기출문제 폴더에 가서 수강생 정보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열기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현재 테이블에 새로운 테이블로 가져올 거니까 첫 번째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클릭하신 다음 글자가 좀 깨져서 보여요. 그럴 때는 고급을 클릭하신 다음에 글꼴을 좀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언어에 가셔서 위쪽에서 언어에서요. 코드 페이지, 언어는 한국어 코드 페이지에 오셔서 유니코드 선택하겠습니다. utf-8을 선택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글자가 보이시죠. 구분 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릅니다. 문제에서 쉼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쉼표 선택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 첫 번째 행에 첫 행에 필드 이름을 포함합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따로 뭐 속성을 설정할 게 없으시니까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액세스의 기본키를 추가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액세스에서 기본키 추가 선택 한번 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가져오신 테이블의 이름을 추가 수강생 정보라고 입력합니다. 추가 수강생 정보라고 입력하시고 마침을 클릭하시면 닫기까지 누를게요. 왼쪽 테이블에 추가 수강생 정보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져요.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작성을 했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안쪽에 데이터가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 너비를 조절했기 때문에 변경할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보인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강계 설정인데요. 수강 내역 테이블의 강자 코드 필드는 강자 테이블의 강자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액세스의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강계를 클릭하시고요. 기존에 작성된 강계는 수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수강 내역 테이블과 강자 테이블을 추가할 건데요. 테이블 표시를 클릭하시고 수강 내역 테이블 더블 클릭, 강자 테이블 더블 클릭하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수강 내역 테이블에, 아 수강 내역 테이블이 기존에 있었네요.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수강 내역 오른쪽에다가 강자 테이블을 놓도록 하겠는데요. 수강 내역 테이블의 강자 코드는 강자 코드의 강자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강자 테이블의 강자 코드를 선택하셔서 수강 내역 테이블의 강자 코드로 드래그합니다. 두 개의 테이블의 필드에 대해서 강계를 설정하는데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선택하시고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를 같이 한번 세문항을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고요. 첫 번째 폼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수강 관리 폼에 대해서 다섯 문항의 속성을 설정하는 내용이고요. 3.355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단추 컨트롤 생성하는 문제에서 총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시 액세스에 오셔서 관계창 저장하시고 닫기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왼쪽에 개최해서요. 폼의 수강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수강 관리 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폼이 그림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요. 폼인 여러 개의 폼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폼 안에 안쪽이 여러 개가 보이는 거는 하위 폼이 여러 개가 보이는 거고요. 현재 수강 관리 폼에는 하나의 내용만,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강 관리 폼에 폼 선택기 누르신 다음 형식을 가셔도 되고 모두에 가셔도 되고요. 우리는 단일 폼 형태로 보겠습니다. 라고 기본 보기에 가셔서요. 단일 폼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폼 머리끌에 CMD 조회 단추에는 포커스를 이동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 단추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속성 시트에 오셔서요.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는다는 거는 탭B 탭키를 눌렀을 때 가지 않도록 탭 정지를 안요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폼 머리끌에요. CMB 강자 코드 콤보 상자에 대해서는 강자 태블에 강자 코드를 연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머리끌에 CMB 강자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 우리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컨트롤 원본에서 행원본에서 데이터 탭에 행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를 누르십니다. 그 다음 강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표시 창은 닫으시고요. 강자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 더블 클릭합니다. 강자 코드가 추가가 되어 있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보이시면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CMB 강자 코드 콤보 상자에는 강자 테이블에 강자 코드를 연결해서 표시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네 번째 하이 폼의 바닷글 하이 폼의 바닷글 갔더니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확인할 수 있고요. TXT 개수 컨트롤에는 전체 레코드의 개수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개수를 표시하고요. 뒤에 명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는 는 하시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라고 입력하시고 전체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별표 입력하신 다음에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하이 폼을 선택하시고요. 안쪽 본문에 하이 폼을 선택하신 다음에 하이 폼의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서 설정하실 건데요. 폼 하이 폼 선택하시고 하이 폼 안에 폼 선택기를 선택하시고요. 탐색 단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버튼 누르시고 레코드 선택기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선택 더블 클릭하셔서 바꿔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탐색 단추와 왼쪽에 레코드 선택기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작성한 내용을 일단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우리 폼보기 확인해 보시면 우선 콤보 상자에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단일 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수강 관리 폼의 하나하나의 레코드에 따라서 하이 폼이 여러 개가 보이는 거지 메인 폼은 단일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콤보 상자 아래쪽에 명자 표시되어 있어 개수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하이 폼에는 아래쪽에 탐색 단추 표시되지 않아요. 탐색 단추 이걸 얘기하는데 하이 폼 안에 탐색 단추 보이지 않고요. 왼쪽에 선택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 내역 폼의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액세스에 오셔서 수강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데 본문에 대해서 모든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거라서 왼쪽에 세로에 있는 눈금자의 본문에서 클릭하시면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실 거니까 폼 디자인 도구의 서식을 클릭하시고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필드의 값이 아니라 시기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미납금의 필드의 값이 10만 이상이면 이란 조건을 주실 겁니다. 필드의 이름은 화면을 살짝 크게 미납금 과념키 눌러서 미납금 미납액이네요. 미납액이 크거나 같다 10만 하나 둘 셋 네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밑줄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제에 나와있는 조건부 조건과 서식을 지정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우리 수강관리폼의 하이폼의 수강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미납금액이 10만원 이상인 데이터에만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요. 현재 수강관리폼에서 폼 머리끌에 보시면 조회가 있고요. 오른쪽에 가시면 보고서 실행이라는 단추를 하나 만들라고 했고요. 이 단추를 클릭하면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로 열릴 거고요. 그 다음 매크로를 이용해서 작성하신 다음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강관리창은 닫아볼게요. 매크로부터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추 만들고 연결 클릭했을 때 이벤트로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 가시면 매크로라고 있고요. 클릭 한 번 하신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요.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매크로 함수 오픈 리포트를 선택합니다. 오픈 리포트 선택하시고 보고서 이름에 오셔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강좌별 수강 현황을 선택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로 보겠습니다. 라고 인쇄 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저장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매크로 이름을 보고서 실행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 번 누르시고요. 매크로 작성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신 다음 아까 수강관리폼을 선택할까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컨트롤에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선택이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 보고서 실행 위치가 수강료 위쪽에다가 드래그를 하십니다. 수강료 위쪽에다가 드래그 하신 다음 속성 시트에 가셔서 화면에 속성 시트가 보이지 않는다면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 클릭하시면 표시할 수 있고요. 모드에 가셔서 이름은 문제에서 cmd 보고서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cmd 보고서 보기 캡션은 문제에 봤더니 보고서 실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실행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글꼴 크기를 12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꼴 크기를 12로 하겠습니다. 라고 모드에서 설정하셔도 되고 형식 탭에 가셔서 글꼴 크기를 12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보고서 실행을 클릭하면 아까 기록해 놓으셨던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벤트에 가셔서 원클릭에다가 목록 단추 누르시면 보고서 실행이라는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화면을 이동을 해서 3번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이고요. 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3.10에서 3.15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고서 머리끌 컨트롤이 모든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보고서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시 우리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왼쪽 개체 보고서의 강자별 수강 현황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보고서 머리끌에 있는 제목 레이블을요. 모든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하려면 페이지 머리끌로 이동하시면 돼요.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드래그 하셔가고요. 페이지 머리끌로 이동하시고 보고서의 머리끌의 높이를 0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의 머리끌을 선택하셔서 높이를 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직접 입력하시거나 경계라인을 드래그 하셔서 높이를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강자 코드 안에서는요. 강자 코드 안에서는 수강 생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른차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면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이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혹시나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그룹함이 정렬을 클릭하시면 없어지고 다시 클릭하며 표시할 수 있어요. 기존 강자 코드를 가지고 오름차순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강자 코드 안에서 정렬을 추가하신 다음 수강생 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수강생 명 오름차순 다음은 세 번째 강자 코드 바닥글에 가면요. 언바운드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네요. 첫 번째 선택했더니 TXT 납부액 합계라고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는 데이터의 컨트롤 운본에다가 합계를 구하는데요. 납부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는 입력하시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는 썸 가로 열고 우리는 납부액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함수에 대한 가로 닫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같은 방법으로 옆에 있는 TXT 미납의 합계도 컨트롤 운본에다가 마우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는 입력하시고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미납액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을 입력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본문 데이터는요. 홀수행과 짝수행이 서로 다르도록 다른 색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형식에 오셔서 형식에 오셔서 배경 색깔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색깔로 하시려면 다른 배경 색깔을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액세스테마 1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홀수행과 짝수행이 서로 다른 행으로 표시되도록 다른 배경색을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배경색에 오셔서 액세스테마 1을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txt 바닷글 영역에 바닷글 페이지 바닷글 영역에 페이지 바닷글 txt 날짜 컨트롤에는 현재 시스템에 날짜가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요. 모드 탭에 가시거나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1번에다가요. 오늘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 시간까지 표시하는 게 아니시니까요. 날짜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트라고 입력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만 입력하시고 날짜 형식을 아래쪽에 오셔서 목록 단추 누르신 다음에 자세한 날짜는 요일까지 표시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연, 월, 일 표시되어 있어요. 간단한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인쇄 미리 보기 하셔서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보고서에 대해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쪽에 네, 날짜 표시가 되고요. 네, 맞게 되어 있죠.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문제 3번 조회 매출력 기능 교연에서 두 번째 수강 관리 폼에서요. CNB 강좌 코드 컨트롤에서 조회할 강좌 코드를 선택하고요. 콤보 상자에서 강좌 코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요.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강좌 코드와 동일한 수강 정보만 표시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폼의 레코드 세 클론 속성과 북마크 속성과 파인드 퍼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액세스에 오셔서 수강 관리 폼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콤보 상자가 되어 있는 CNB 강좌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강좌 코드에서 선택한 조회할 강좌 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CMD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강좌 코드와 동일한 수강 정보가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 거니까요. CMD 조회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 오셔서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저희는 클릭했을 때 작성을 할 거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점점점 작성기를 누르십니다. CMD 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폼에서 현재 폼이라는 게 미라는 겁니다. 현재 폼 현재 개체에서 레코드를 찾겠습니다. 라고 레코드 R, E, C, O, R D C, O, R, D 레코드 세클론 데이터를 찾아서 복사분을 하나 만들 거예요. 레코드 세클론 점 파인드 퍼스트 먼저 찾을 거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강좌 코드가 강좌 코드가 같습니까? 누구랑 CMB 강좌 코드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내용과 같습니까? 라고 일단 작성을 하는데요. 이 CMB 강좌 코드에 연결된 데이터는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처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 CMB 강좌 코드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M%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일단은 닫아주고 M% 연산자 끝에 가서 M% 연산자로 컨트롤과 구분 작업 하시고요. 작은 따옴표로 시작할 수 없으니까 큰 따옴표 열고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닫아줄 수 있도록 형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MB 강좌 코드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강좌 코드를 찾아서 레코드 세클론 복사분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 복사분 만드셨던 거를 북마크 현재 개체 폼에 북마크에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북마크는 현재 개체 레코드 세 복사본 레코드 세클론 복사본에 저장된 북마크에 있는 값을 현재 폼에 북마크에다 넣겠습니다. 라고 미 북마크는 현재 개체 레코드 세 클론 점 북마크 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우리 폼보기에 가셔서요. 왼쪽 콤보 상자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조회를 클릭하시면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레코드에 대해서 강좌 코드를 찾아가지고 북마크 현재 폼에 북마크에 넣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에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각각의 문제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 배점이 좀 다르고요. 첫 번째 문제는요. 강좌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아요. 일부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가 아니라요. 입력 받아서 해당 강좌가 포함된 강좌의 수강료를 10% 인상된 레코드를 포함하는 테이블을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커리를 작성하기 에서는 강좌 테이블을 이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테이블이 생성이 되는데 생성되는 테이블의 이름은 수강료 인상 테이블로 생성하실 겁니다. 그 외적인 필드나 형식은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만들기에 가신 다음에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강좌 테이블을 가지고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강좌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필요한 필드는 강좌 코드를 더블 클릭 강좌 명을 더블 클릭 수강료를 더블 클릭 인상 수강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계산을 통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강좌명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좌명의 조건에 매개변수로 입력받을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일부를 입력받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강좌명의 조건에 마우스 클릭 하시고요. 만약에 일부라고 되어 있지 않다면 전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일부라고 되어 있지 않다면 대가로 묶어서 강좌명을 입력하세요. 작성하시면 돼요. 우리는 일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와 뒤에다가 별표를 통해서 앞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해당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라이크 라이 케이 입력하시고 M% 연산자 만능분자와 매개변수의 값을 연결하기 위해서 M% 연산자 입력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M% 연산자 이용해서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한 일부의 데이터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돼요. 강좌 코드 강좌명 수강료 그 다음에 인상수강료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인상수강료는 문제에서 선택한 강좌의 수강료를 10% 인상된 레코드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수강료에다가 더하기 10%를 도할 거예요. 수강료의 10%를 도하겠습니다. 곱하기 0.1 한 값을 물론 곱하기 연산을 먼저 하기 때문에 뭐 가로 묶지 않아도 되지만 가로 묶어서 곱하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수강료의 10%를 계산한 다음에 수강료랑 더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결과를 살짝 확인해 보면요. 강좌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요리라고 한번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렀더니 강좌 코드가 요리라는 글자가 포함된 일식요리 중식요리 해당된 데이터의 수강료와 인상 수강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제시된 그림 보셨을 때요. 따로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지는 서식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단위 구분기호나 통화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수정작업을 해주셔야 하는데 제시된 그림에 봤을 때는 따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요. 쿼리 이름을 수강료 조정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 문제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쿼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강생 코드의 끝자리가 3인 수강생의 미나백의 학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현재 추출되어 있는 수강생 코드의 오른쪽 끝에 한 글자가 다 3으로 끝나 있고요. 그 다음 미나백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쿼리를 작성하는데 수강내역 테이블을 이용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수강내역 테이블을 선택하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수강생 코드 필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나백 합계를 구할 거니까 미나백 필드가 필요합니다.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은 수강생 코드의 끝자리가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건을 주실 건데요. 아래쪽에다가 조건을 주셔도 돼요.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수강생 코드의 끝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3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셔도 되고요. 오른쪽에다가 필드를 만드셔서 조건을 주셔도 되는데 오른쪽에다 작성을 한다고 하면 커서를 갖다 놓고요. 따로 필드명을 넣지는 않아도 돼요. 라이트함수 화면에 표시하지는 않을 거니까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수강생 코드에 가서요. 한 글자를 추출해 오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확인 그 값이 3과 같습니까?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3과 같습니까? 단 지금 조건을 작성한 필드는 화면에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는 수강의 미납에게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요약을 클릭해서요.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일단 한번 실행해 볼까요?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수강생 코드가 끝에가 다 3으로 끝났나 미납에게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텍스트가 미납에게 합계 띄어쓰기가 좀 되어야 하는데 되어 있지 않네요. 이 부분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복이 가셔서 미납에게 라고 되어 있는 필드명을 미납에게 합계라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필드명 미납에게 합계라고 별명이죠. 보여지는 필드명을 작성해 주시고요. 열넘이 살짝 조절했을 때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내용과 비교해 보시고 전체 레코드 개수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신 다음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성하는 쿼리를 수강생 선별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처리기능 구현의 처리기능 세번째와 네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번째 문제는 수강인원수 필드는 그림에 제시된 내용을 봤을 때 수강인원수 필드는 수강생 코드 필드를 이용해서 수강생 코드의 계수에 따라서 네모 표시를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수강 강사별 수강인원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테이블은 수강현안 커리를 이용해서 현재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수강인원수 필드는 스트링과 카운터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강좌 필드는 강자명 필드를 이용해서 왼쪽에 네 글자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해와 초급이면 영어 해야만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드와 필드명은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우리 만들기에 가신 다음에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커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커리를 선택하시고 수강현황 커리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강사명을 먼저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두 번째 수강인원 수강인원 수는 수강생 코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수강생 코드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강좌 필드는 강좌명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강좌명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합니다. 문제 제시되어 있는 우선 3개 필드를 가져오셨고요. 강사명에 대해서는 따로 수정하시는 건 없고 수강생 코드부터 그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강생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화면을 확대해서 작성할게요. Shift-F-E 눌러서 화면을 확대해 보고요. 화면에 표시된 필드의 이름을 수강인원 수라고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이 수강인원 수는 별표가 네모를 반복해서 표시를 할 거예요. 몇 개를 반복하겠다 계수는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계수는 구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카운트를 통해서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함수 이름 입력하고요. 필드 수강생 코드에 입력된 계수를 구해요. 글자 수를 세워서요. 수강생 코드의 계수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만큼을 네모를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스트링을 이용해서요. 스트링 함수는요. 보통 우리 엑셀에서 리피트 함수는 먼저 문자가 표시가 되고 계수가 몇 개를 반복하겠다 라고 계수가 들어가는데 스트링은 반대예요. 먼저 계수가 들어가요. 몇 개를 표시하겠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 쉼표 뒤에 가서 어떤 문자를 반복할 건지 문자는 미음을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네모모양의 문자표를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 가로 닫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는데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할게요. 이 값은 계산을 통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요약을 누르셔서요. 우리는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식을 선택합니다. 식을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작성해 주시고 강좌 강좌 명에 대해서는 왼쪽에 네 글자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Shift F E 눌러서 확대했고요. 강좌 는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강좌 명의 필드에 가서 네 글자를 추출해 와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열 너비 살짝 조절하겠습니다. 일단 작성하신 다음에 또 수정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그 다음 열 너비 조절했을 때 네 강사명과 그 다음 강사명 수강인원수 그 다음에 강좌 네 표시가 되어 이제 전체 레코드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제시된 그림과 내가 작성한 쿼리가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네 저장 클릭하신 다음 현재 작성한 쿼리는 강사별 수강인원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수강인원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는 크루스텝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수강현안 쿼리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지역별 미나백 합계라고 저장하라고 되어 있고요. 지역은 지역 주소필드에서 구를 제외하고 강남구 강동구 구자를 빼고요. 구를 뺀 리플레이스 함수를 통해서 구자를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강사별 미나백의 합계를 구하는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만들기 오셔서요.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하는데 참조하는 테이블이 하나이면 커리 마법사 이용할 수 있고요.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커리를 이용해서 작성하는데 수강현안 커리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왼쪽에가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역은 문제에서요. 주소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소를 선택하고 행 머리끌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더블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다음 누르셔서 열에는 지역별 강사별 강사명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행과 열이 교차하는 값에는 값이 구해져 있는데 미나백의 합계가 구해져 있습니다. 미나백을 선택하고 총계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커리 이름을 문제에서 지역별 미나백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미나백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좀 수정할 내용이 있으니까요. 디자인 수정을 선택하시고 지역별 미나백 합계 마침 한번 누르겠습니다. 현재 일단은 크로스텝 커리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결과를 살짝 볼까요? 보기에 가셨을 때 주소가 다 구가 표시가 되어 있고 합계 미나백 이라고 되어 있는 걸 미나백 합계라고 커리 이름 이렇게 필드 이름을 살짝 보여지는 필드 이름을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전체 레코드가 22개는 맞습니다. 두 가지 좀 수정하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주소에 대해서 구자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요. Shift F E 눌러서 확대를 살짝 하고 그 다음 지역 이라는 필드로 보여지는 필드명은 지역이라고 입력할 거고 Replace 라고 입력하는데 Replace 주소에 가서 주소필드에 가서 구를 찾아요. 무슨 구라고 찾고요. 그거를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고 Replace 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우리 아까 핵머리끌에 합계 미나백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던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미나백 합계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미나백 합계라고 수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결과를 한번 볼까요.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 구가 표시가 되어 있던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되지 않고요. 미나백 합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전체 레코드 개수가 22개 맞습니다. 저장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설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